자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이 좀 긴데 장기 미집행이야. 장기 미집행 무슨 얘기냐면 자 도시공개기술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한 거지. 10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자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을 때 이 사람은 지목이 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토지가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행위자를 너무 오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를 팔 테니까 사주세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다 아시겠지만 매수청구를 하래요. 그래서 첫 번째 확인할 부분은 뭐냐면 그럼 과연 누가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느냐. 그부터 보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수청구권자라고 그러지. 밑줄 거놔요. 밑줄. 매수청구권자인데 매수청구권자 같은 경우는 누가 돼요? 라고 물어오면 여기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그런데 모든 소유자가 아니라 두 가지 요건을 갖춘 소유자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한 게 나름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최소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도 있고 20년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형태가 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대. 도시공개기설로 결정했죠. 고시까지 했어. 여기다 도로 하나 설치했다고 결정고시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아주 오랫동안 사업을 안 한 거예요.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다. 이걸 장기비집행이라고 한다. 첫 번째 요건. 도시공개기설로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안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요건을 갖춘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공시법에서 지적법 하실 때 지목 배우시죠. 지목이 대인 토지. 대. 그 대가 아니면 매치한 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대. 지목이 대인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내가 이 토지를 팔 테니까 사주세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 위에 건축물이 있대. 건축물. 또는 정착물이 있으면 얘 두 개 포함해서 매치한 거 행사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로란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추가할 테니까 한두 개만 추가하면 돼. 너무 궁금해하지 마. 지금 설명드린 것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대인 토지 누구죠. 소유자죠. 소유자. 대인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건물이 있대요. 이미 건물이 있는 상태래요. 정착물이 있대요. 이거 포함해서 여기 밑에 있는 자한테 매수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수청구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매수 의무자. 그렇지. 상대방을 말하는 거지. 매수무자가 누가 있습니까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을 전부 다 매수무자라고 부르신데 여기 있는 자 중에 한 명한테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누구예요.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누구냐면 이 매수청구하는 지역 자체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시설이거든.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자체가 수립 대상 지역이 이반도가 결정하는 대상 지역이 6군데잖아. 몇 명이 돼야 돼. 이걸 뭘 외워. 당연히 6명이지. 외우고 앉아있으면 안 되지. 공부할 때 외우기 싫잖아요. 그럼 당연히가 되면 좋아. 잘 안 되겠지만 당연히 그러면 절대 안 까먹어. 이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 6명한테만 하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일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많이 인정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시행자가 정해질 수 있거든. 그러면 시행자한테도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어. 잘 나와 이거. 현재 시행자가 정해졌대. 그런데 아직은 사업을 안 했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럼 시행자가 있다면 정해졌다면 시행자에게도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디귿은 긴데 그냥 간단히 줄여요. 이법이나 국계법이나 다른 법률에 이거 설치해야 된다고 설치무자를 따로 정한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경우는 의무가 있는 자한테도 할 수 있어요. 의무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도시공기기술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거나. 여기다 똥을 내면 침대. 관리해야 할 의무자가 따로 있대. 그러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의무가 있는 자. 의무자한테도 매수청구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제가 지난주에 체계도 해서 설치의무자 또는 관리무자라고 했습니다. 설치무자나 관리무자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할 것은 설치무자하고 관리무자가 다를 수가 있어. 다르다.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그럼 생각을 해야지. 설치를 먼저 해요. 관리를 먼저 해. 누구한테는 얘기하죠. 설치무자. 그렇지. 설치무자가 매수무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기역, 니은, 디귿을 합쳐서 매수의무자라고 부르시면 돼. 매수의무자가 됩니다. 정리하시면 당사자가 정리가 됐고요. 이거 한 파트 끝난 거예요. 가볼게요. 그러면 매수청구권자, 매수청구자인 소유자가 매수무자 중에 한 명한테 뭘 했죠. 매수청구했죠. 그러면 매수무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 토지 팔 테니까 사주세 라고 주장했잖아. 6월이가 나와야죠. 6월이. 여러분들은. 6월이가 나와야 돼. 그래서 숫자를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6개월이에요. 6개월. 6개월 이내에 뭐 하냐면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돼. 매수 여부. 그럼 매수 하겠습니다. 또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합니다. 라고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건 매수 거부한 경우는 좀 이따 따로 뺏어볼게요. 따로 뺏어보고. 그럼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뭐 해야 될까? 소유자한테 알려줬잖아. 매수하겠습니다. 매수무자가. 그러면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2년이야. 몇 년? 2년. 이건 매수 의무야. 6월이야 그래서. 딱 붙어있어야 돼. 숫자가 뒤바뀌면 안 돼. 6월이가 되는 거야. 이거 틀리면 직무 위기지 뭐. 왜 틀려요. 6월이 그러면 되는데. 6개월 하고 2년인데. 자꾸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여기부터가 뭐예요? 매수하는 방법. 그러면 2년 이내 매수할 때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은 특이한 사항을 내지 일반적인 사항은 잘 안 내. 그래서 원래는 국계법에서 어떠어떤 가격으로 매수해라. 라고 가격을 명시하는 게 맞아. 그럼 우리가 그 가격을 외우면 되거든. 그런데 이 법이 없다니까 지금. 이 법이 없다고. 국계법이 없다고 지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른 법 같아 써야지. 지난주에 한번 배운 법이 있었잖아요. 무슨 법. 세 글자. 공치법. 세 글자. 자 공치법 준용한다. 공치법 나오면 맞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린대.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야. 매수 가격이 앞에 나오지 그렇지? 중간에 읽지 마. 공치법 준용 이렇게 나오면 동그라미야 무조건. 앞에 글자 안 바꿔. 바꿀 게 뭐가 있어 이거를. 뭘 읽고 앉아 있어. 공식만 결론 내림대 그냥. 매수 가격이 나왔지요. 그럴 때 공치법이 나왔어. 그럼 동그라미 치고 오고 안 나오면 싸대기 날린대. 간단한 거거든. 그렇게 해서 공치법에 있는 규정을 준용해서 매수 가격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매수방법 가볼까. 매수방법은 원칙이 뭘 거야. 이런 공법에서 이게 머니잖아요. 머니. 돈 주고 사는 거잖아. 원칙은 보지도 마. 다 현금이야. 현금 이런 건 내지도 않아. 요즘은. 그럼 여기서 원칙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외적으로 뭘 또 주고 살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채권입니다. 채권인데 여기서 채권은 까다로워요. 까다롭다는 얘기가 뭐냐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무조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매수무자가 여러 명의 형태가 있었잖아. 거기는 제가 전부 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만 그래야 돼. 여기다 별표하고. 이거 엄청 시험이 많이 나오지 뭐. 반대로 얘기해볼까. 그럼 지자체가 아닌 자는 채권 발행 못 하나요. 맞아요. 지자체만이야. 만. 지자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 일단. 지자체가 안 나오면 싸다게 날리고 오면 돼. 그럼 지자체가 매수무자인데 조건이 필요해. 둘 중에 하나. 그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 기억번을 하나 붙이거나 또는 니은이야. 기억하고 니은을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야. 따로따로 보시라고. 공부 단순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매수무자가 지자첸데 이렇게 붙여야 하나. 여기다가 플러스해서. 여기 붙이시면 되지.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보세요.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소유자가 뭐한다. 원한다. 채권을 원하는 거지. 그럼 채권을 줍니다. 간단한 겁니다. 틀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등의 이유가. 그다음에 이건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자체만 알면 되잖아. 원하니까 주는 거지. 니은 번 같은 경우는 외울 게 하나씩 있지. 그런데 앞에 있는 걸 외우고 앉아있다고. 이거 안 바꾼다니까 이거. 부재부동산 소유의 토지는 잘 나오지도 않아. 얘가 많이 나와. 비용용 토지. 여기 하나만 알고 들어가도 돼.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부재부동산 소유의 토지는 대통령용까지 가봐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못 내요. 그거 못 내는 건 제가 강의를 하잖아. 이건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그냥 버려. 부재부동산 이런 거 나오면 원래는 본시험에선 내기가 어려운 거고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얘기는 슬쩍 내버리는데 그런 건 별 의미가 없고 이거 비용용이에요.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놀리고 있다. 투기 냄새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매수용을 받았더니요. 지자체가 매수용을 받았죠. 무슨 토지래요?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토지가 매수용과 들어온 거야. 그러면 금액을 봐야 된다고. 금액. 이때는 이거 금액 반이 바꾸니까 조심하시고 3천만 원 초과해야 돼. 채권을 발행하려면 3천만 원 초과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3천만 원 초과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까지 가셔야 되거든요. 3천만 원까지는 현금이요. 맞나요? 네. 그래 모순 금액만. 여기 또 초과하는 금액만이에요. 이 금액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곳곳이 함정이지. 곳곳이 함정이지. 딱 여기 논점 잡아서 여기다가 논점을 잡아야 돼. 소유자가 원한다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둘 다 발표하지 말고. 소유자가 원한다는 소화하시고. 비용용 토지가 나왔을 때 3천만 원 초과할 것. 그럼 모든 금액 그럼 싸다니 날려야 돼. 모든 금액이 아니에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럼 3천만 원까지는 뭘로 주지? 그럼 현금 주고 초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럼 발행했대. 돌려주는 기간이 있어야 될 거냐. 채권을 내가 샀어. 내가 채권을 받았어.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해서 받잖아요. 그렇죠? 상환기간이라고 그러지. 원금 플러스 이자로 돌려주는 기간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외우는 사람 또 있어. 우리가 6개 과목을 하는데 자꾸 양 좀 늘리지 마. 미집행 기간 몇 년이에요? 왜 틀리는 거야? 왜 틀리는 거야? 거기다 맞춰서 그냥 10년 이내 맞네. 그리고 숫자 10년 이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안 나오면 싸다니 날리면 되지 뭐. 구체적인 기간같이 알 필요 없어요. 조례니까. 다 지자체마다 다 달라요. 시험에 못 내. 10년 이내까지밖에 못 낸다고. 10년 이내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오면 돼. 그래서 이해하시고 밑에 있는 건 됐고. 자, 준용법률. 이거는 지방채니까. 발행 누가 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지방재정법이지 뭐. 뭘 어려워. 지방재정법. 여기. 자,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한다. 쉽네. 지방재정법. 채권은 지방채니까. 이 법에 특별한 적이 없으면 지방재정법 갖다 쓰네요. 자, 지자체에서 우리가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니까 지방재정법이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보세요. 간단히 보시고. 자, 이제 4번으로 한번 가볼까? 요약서. 자, 요약지 보면 54페이지 보이시죠? 거기 지금 나와있나요? 음. 거기 보시면 매수 거부라고 써있지. 그치? 매수 안 하겠대. 매수무자가. 그럴 수 있나? 그럼.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은 못 팔았어. 그죠? 근데 본인이 갖고 있는 지목이 돼야 거기다 거물을 지을 수 있어. 근데 어떤 거물을 지을 수 있니? 이걸 물어봐. 그러니까 본질은 이거라는 거지. 얘네들 지을 수 있는 거. 1, 2, 3, 4. 요거를 외워야 돼. 노란색 얘네. 이거 허가 받아 지어요? 허가 안 받고 지어요? 어? 어? 허가를 안 바꾸죠? 행정청이요? 우리가 지금? 왜 허가를 안 받아? 허가를 받아야지. 밑줄 좀 그 알아. 안 되겠다. 이거. 허가 받고 짓는데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까다롭게 안 보고 그냥 허가 내준다는 뜻이에요. 허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기준 안 보고 그냥 허가 내준다는 뜻이야. 이해되시나? 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뭘 어려워. 허가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거쳐라. 그러나 기준을 까다롭게 잡은 다섯 가지 기준을 안 보고 허가 내줄게.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과연 이거 이해되셨으면 내려가서 어떤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 구체적으로 말하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건축물이요. 또 하나는 공작물입니다. 그럼 1, 2, 3번이 건축물 맞죠. 그렇죠? 얘는 공작물이잖아. 건축물 건축할 수 있으면 공작물도 당연히 가능하겠지. 그런데 건축물은 무조건 3층 이하야. 맞나요? 몇 층이야? 3층 이해만 허가를 내줘. 얘네들에 대해서 허가 내준다는 거예요. 얘네들에 대해서. 얘네가 아닌 것들은 허가 안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음의 경우라고 했어요. 다음에 밑에 있는 애들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잖아. 지금.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지. 얘네만 허가 내줄게. 이런 뜻이야. 일단 층수는 전부 다 이거 체크를 좀 간단히 해볼게요. 3층 이하예요. 다. 그럼 여기서 3층 이하면 건물 3개 지을 수 있는 거 맞죠? 단독주택 지을 수 있나? 1종 운생 가능하지? 2종 되잖아. 쉽잖아. 여기서 2종이 논점인데 2종에서 놀자 놀자 안 된다. 기억나세요? 놀자 놀자 몇 개? 달라 안 지우자. 맞는데. 2종이지만 건축어가 안 나와. 건축할 수 없는 거야.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놀자 놀자 맞네. 지금 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에서는 뭐죠? 고시원이죠. 혼자 술 먹고 논다 그래요. 그냥. 혼자 술 먹고. 얘네 4개는 포함이다. 재해다. 재해다. 허가마다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할 수 있다. 공작물은 가능하지. 맨 밑에. 공작물은 되지. 이건 건물이니까 층수 같은 건 필요 없지. 그래서 건축물 3개. 공작물 하나야. 건축물은 전부 다 몇 층이야? 3층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허가마다 건축하신 건축물 끝났죠? 됐어. 완벽하게 정리하시고.